오늘 또 고린도우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낙심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이러한 책에 보니까 이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뛸 수 있는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자기에게 이러한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미나를 열심히 열고 나서 세미나 후에 무기를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불안의 무기, 염려의 무기, 두려움의 무기 이런 것들이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무기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놀라서 그곳을 보니까 거기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장마귀가 너희들이 아무리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핍박과 두려움을 줄지라도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낙심케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세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차라리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길러갈 수 있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 이 낙심이라는 게 무서운 것. 유명한 엘리야도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령의 불로 말이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단칼에 450명을 단칼에 그냥 목을 자르고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공관 한마디에 너도 저들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하고 두렵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몰고 도망쳤다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참 연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낙심과 좌절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욕과 같은 사람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냐.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빈몸으로 내가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불행도 주시지 않겠나? 저주도 주시지 않겠나? 모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나에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더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러한 강력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그 입의 열매로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입의 열매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입의 열매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불행을 당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유난히 통증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뇌실형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마취도 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심장이 120배, 130배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수면제, 마취제를 좀 줘도 마취가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량을 많이 줘서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온몸을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서 그냥 뇌실형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상처가 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통증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평소에 심령이 많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통증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행복 호르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킨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통증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우울증의 약들의 대부분이 그 세로토닌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우리의 몸 속에 우리 혈관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므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지나치게 되면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 공황장애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어떠한 예민한 자극에도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고 항상 두려워 떨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우리의 몸으로 통하여 그것이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증 변비와 설사가 교대되는 것 그리고 당뇨와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만성대사성 질환들 이러한 질환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신적인 요인이다. 심리적인 요인이나 세로토닌이 부족한 요인이다. 과민 감각증, 과호흡 증후군, 심장 빈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불안 마음이 편치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매사에 힘이 없어. 그냥 피곤하고 힘이 없어. 잠을 못 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병들은 마음의 병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질환이라고 해요. 사실 마음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제 이만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해야 나갈 길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기를 사람이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1초, 1분 사는 것이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옥불이 탄다. 이게 지옥불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게 속고 있는 것.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지 말라. 표현을 하되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도 말의 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 혀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로 한 번 말을 뱉어버리면 이것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조상들이에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누구처럼 말하라고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는 남을 도울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는 것처럼 도와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도 부정적이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기록이 민숙이 21장 4절 이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애돔을 통과해서 가난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애돔을 통과하게 되면 너희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여러분 애돔 땅이 어디입니까? 애돔은 애서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에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애돔을 통과할 때 그 애돔 자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회를 통해서 가라. 만약에 우회를 통을 가는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일산 주민들이 우회를 통해 갈 때 그들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애돔은 너희 형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싸워서 피 흘리지 말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곳은 어디야? 가난 땅이야 이거야. 가난 땅. 가난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너희에게 준 땅은 가난이야. 그래서 가난 땅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 그건 인생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이 전쟁을 해서 소진하면 힘을 소진하면 나중에 진짜 싸워야 할 때는 힘이 없어. 사람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리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힘든 길을 가야 되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고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경. 뭐라고 그들 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이 음식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잘 노리십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완전 식품인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무기질과 비타민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민숙이 11장 5전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도다. 힘이 다하였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배려를 그들은 하찮은 것이다. 그냥 무시해버린다.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애굽에 공짜로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받아 먹은 그러한 음식을 그리워한다 이거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표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유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말로 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에서 6장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고 무시를 당치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무시.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참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불뱀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물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불뱀의 독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지옥불이 타는 것처럼 불이 난다. 불뱀이야. 그래서 그 독으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결과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자기네들이 말하는 대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고 차라리 애국의 노예생활을 하면서 받아 먹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니 결국은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 속에서 비참하게 그냥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냥 불이 타는 온몸이 타더란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모세를 향하여 그때서야 겸손해지고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만약에 저들이 이곳에서 다 멸함을 당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데려다 놓고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극리를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서 그 불뱀에 죽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노뱀은 뭘 상징하는 예수 그리시도를 상징하는 장대는 뭘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 이거야. 여러분 의사협회에 그 시장 상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장대에다가 뱀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사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의술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볼 때에 병에서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병원의 역사를 이렇게 저도 연구한 결과 보게 되면 과거에 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과 비슷한 시설이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지 않을 때니까 성당에 거기에 그 수녀들이 말이에요. 이 들에 나가고 그 길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모아다가 불러다가 그 수도원에서 그 사람들을 침대에 다 누워놓고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상을 딱 세워놨다. 그래서 그들이 다 뺑 둘러서 누워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시도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남을 입도록 했다. 이게 바로 병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수도사들이 또 약초를 연구해서 항상 소변을 받아다 그때는 무슨 검사라는 게 없으니까 사람의 소변을 유류병에 담아가지고 그걸 유류병을 쳐다보면서 소변의 색깔과 탁도와 여러 가지 그 뭐 찌꺼기 불순물들 이런 걸 가지고 진단을 한다. 그렇게 해서 약초를 잘 다루어서 그들에게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더라. 그래서 병원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병원과 같은 이러한 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원래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병원에서는 믿음과 영적인 문제 이러한 것에서 그 병이 생겨난다는 것을 딱 잘라버렸다.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영적인 것은 교회 그리고 마음과 육신의 몸의 병은 병원에서 사실 이것이 참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불행이 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병든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시오. 병원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 사람들 정신병원에 아니면 교회로 가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통합된 시스템이 갈라지고 만나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함에 그가 들것 자기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됐다 이거야. 이러한 죄사함과 영적 문제와 질병과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바로 전인 치유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베다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병이 나았느니라 다시는 네가 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질병과 사망의 역사가 사실 그 근원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함이에요. 타락함이에요. 그 굴레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온 인류에게 다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유일한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병이 났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육해되고 각색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상징하여 바라볼 때 해독이 됐다 이거야 그 죄에서 해독이 됐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많이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코로나를 이긴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혈청 속에 있는 그 항체를 주입을 하니까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이거야 이런 죄의 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야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 속에 있는 혈청 속에 있는 죄를 이기는 놀라운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 이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고 죄와 사망의 보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예수 크리스도께서 행한 것이요 또한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가 크리스도의 일을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시고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알고니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믿는 자들이 받는 것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로 말미야마 불뱀의 독 마귀의 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낙심과 좌절의 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볼 때 크리스도의 그 생명이 크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질병의 근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소리 듣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하나님께 부르지져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가룸을 견고케 하셨도다 10편 40편 이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해법이에요 낙심될 때 의기소침해서 그냥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뭐 히꼬너몰이라고 그러나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그냥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컴퓨터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기도가 중요하다 얘기에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거 빠져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살던 집에 큰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그 감나무들이 그냥 쫙 있는데 그 희한하게 그 연못 주위에 감나무들이 말이야 딱 가지를 내려서 아름다운 홍시 같은 것이 다 나온다 걸려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동생인 박경권사가 지금 어렸을 때 한 뭐 네 살이나 다섯 살 됐나 아장아장 걷고 가다가 맛있는 홍시가 달려있어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어린 소녀가 빠져서 아니 물속에 빠니까 손만 손만 나오고 있는 거야 손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모양이야 우연치 않게 그 삼촌이 말이야 아유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마당은 그래서 뭔가 첨벙 소리가 나고 손이 위에 달려있으니까 급히 와가지고 그냥 거짓어 내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앉아있네 만약에 그때 거기 1분만 늦었으면 누가 없었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이 함정이 아니야 웅덩이에는 물웅덩이에 빠지면 사람이 한 3분만 숨을 못 쉬면 그냥 죽어요 뇌사상태에 빠져 4분 5분 되면 죽은 목숨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늪 속에 마치 그냥 헤어나오면 헤어나올게 할수록 더 점점점점 빠져들어가는 늪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분열 자식들의 문제 도저히 이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러한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수렁 헤어나올 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저 여기저기 도움을 받기를 청하고 여기저기 뭐 하지만은 그러나 도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진태양년의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어요 위로 있는 거예요 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경곡해 하시는 도다 10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생을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요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요아께서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아이고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면서 악한 재판관 불신의 재판관이 과부의 그 청원을 강청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걸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 과부가 끊임없이 퇴근할 때 그 청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려 판관님 판사님 내 청을 들어주세요 안 되니까 또 출근할 때 그 문 앞에서 또 기다려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구찬아서 그 청을 들어주셨다 원수를 갚아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도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홍시가 나올 걸 아 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아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찬눈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냥 코가 빠져서 기진맥진하여 피곤하고 힘들고 잠속에 수렁에서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낙시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이 간찰하는 간청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와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가만히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새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요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리오 왕이 참으로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말이에요 이제는 죽지 않았을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자의 입을 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모함아서 사자굴에 쳐낸 그 신하들을 다 불러서 그 가족들을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주니까 발이 다 끼서 전에 뼈가 으스러져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오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오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대사로니까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반드시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말라 안 된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 이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이거야 사랑해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나갔다가 자기의 식구들이 말이야 다 잡혀서 그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 백성들이 그냥 너무 슬퍼해서 세상에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슬퍼하면 다윗이 그러나 거기에 다윗은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아니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용기가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는 스스로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룰 것이야 나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야 나는 병들지 않고 이 건강의 회복이 될 것이야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될 것이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울을 좀 보고 거울 앞에 서서 축복을 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움을 주셔서 너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나는 느꼈다 이거야 그런 경우를 어제도 경험하고 경험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부족한 직원들 다 이제 아무 없는데 갑자기 와서 딱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굳건한 반석에 굳건하게 걸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대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여호하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슴들이 양떼들이 산양들이 높은 그 댐을 그냥 발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않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요호하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오케이 된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질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매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천합니다 그 멍해는 가볍고 쉬운 것이에요 그 멍해는 내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주여름으로 추천합니다 마치 어미소가 옆에 어린소를 같은 몽해를 매지만 실제로 짐을 끄는 것은 어미소가 짐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붙어 있으라 연합하라 이겁니다 함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사에서 4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폭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 낙심과 좌절해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부릴려 기도하십시오 그리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암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돌라이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위대한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낙심과 좌절에서도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낙시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